구독해주세요! 하트 뽕! 이게 무슨 소리냐 크랑! 크롱아! 우리가 아무것도 못 먹었잖아! 아 맞다 크랑! 아 배고파 크랑! 어 배고프다고! 얘들아! 뭐 먹고 싶어? 사줄꺼냐 크랑! 그럼 나는 갈비! 뭐야! 엄청 비싸잖아! 얘들아! 그럼 갈비 무한으로 즐기게 해줄까? 오케이! 오케이! 콜! 나이스! 좋았어! 무한으로 즐겨요! 명륜 진사 갈비! 호호호호! 그러면 오늘은 명륜 진사 갈비 먹냐고? 무한으로 즐긴다 크랑! 아싸! 맛있어! 이때까지 너무 게임만 시키고 밥을 제대로 안 줬다고! 하하하하! 그래서 내가 왔잖아! 오늘은 무한으로 제대로 즐기자구! 아우! 개꿀지! 아싸! 좋다! 그래! 어? 뭐야 크랑? 바산내레가! 허! 무한의 기름! 얘들아! 무한으로 즐길 준비됐지? 이건 나오면 아니냐고! 예전부터 오랫동안 구독자 여러분들이 요청해온거라구! 맞아! 사실 연습도 많이 했었지! 그럼 이번에 무한의 계단 제대로 실력을 보여주자구! 크랑! 보여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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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친구들! 깜짝 놀라지 마라! 크랑! 자 간다! 호도까기 인형! 출발! 히히히히히히히히히히히히! 올라가는게 왜이렇게 웃겨? 히히히히히히히히히히! 뭐야! 잘 올라가고 있는데! 왼쪽! 오른쪽! 왼쪽! 오른쪽! 왼쪽! 하하하하! 이 정도는! 바보인가? 히히히히히히히! 47이 뭐야! 하하하하하하! 이건 내가 그냥 맛빼기로 보여준거 같구나! 이렇게 하지 말라고! 내가 보여준거 뿐이라고! 헛소리 하지마 인마! 오! 이를 듣고! 이를 듣고! 바로 플렉스 해버렸지 뭐야! 오! 누가 나올까! 생존자! 오! 오! 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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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오늘은 미션을 달성해서 보상을 한 번 받아보도록 하자구! 그럼 이번엔 내가 광부로다가 한번! 자 준비하시고! 레츠게릿! 돈 맛이 아주 살아있구만! 잘 보라고! 턴! 턴! 턴턴! 엉! 무한의 계단은 턴만 잘해도 중수 이상은 간다구! 헐! 그렇게 말하고 베끼도 못할꺼 같은데! 그럼! 뭐야! 내 실력으로는 300개는 거뜬하다고 뭐야 300개는 한다 그러더니 안돼 안돼 부활 광고 광고 자 부활한다 다시 올라 턴 턴 턴 턴 턴 턴 턴 턴 희 300원 오른다며 일단 이를 뜻한 성적감 오, 엔지니어! 오, 신기해! 안에 나와보라고! 무한의 계단이 어떻게 하는 건지 제대로 보여줄게! 흡이고! 어? 저 앞에 황금패즈다! 오, 예이! 골드! 아하하하하하! 꿀맛! 아, 꿀맛! 광고가 금리 최대지? 한 땀, 한 땀 빠르게 올라가면 된다고! 올, 패티가 정말 잘하는 것 같아! 그럼, 그럼! 예전부터 무한의 계단 실력을 잘못 바꿨다고! 오, 패티가 벌써 100 넘었어! 100은 기본이지! 최소 많은 300까지 간다고! 오호! 300은 좀 힘들 것 같은데! 우와, 뻔했어! 나 다 채웠다! 벌써 200층 더 왔다고! 100층만 더 오르면 된다고! 근데 지금부터 엄청 빡세! 엄청 빨리 올라가지 않으면, 그리고 지금부터 망설이면 바로 체력이 깎여서 죽게 된다고! 빨리 올라가, 빨리빨리! 어, 근데 다리에 힘이 없어! 아, 안돼! 조금만 더! 조금만 더! 조금만 힘내위! 턴! 300은 힘들지! 뭐 할 했거든? 300! 다 있어! 지금부터가 진짜 진검 승부야! 올라가 올라가 최대한 빨리! 턴 턴 턴 턴 턴 턴! 패티 대박이다! 아, 잠깐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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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 손이 꼬였다고 그래도 금메달 이번에 보너스 플레이 최대한 빨리 골드를 먹어야 돼 진짜 빠르다 머리 안 보이는데 이렇게 골드는 먹어줘야 된다고 157개 실화냐 꼬비게당 골드 꿈토이 광고를 봤더니 314원 오우 진짜 잘했다 이번에는 포비인데 왜 시작 안하냐 크랑 나 찾지 말라고 포비야 계단을 많이 올라야 뱃살이 없어진다고 뱃살 빨 포비 도전 가자 아 힘든데 그래도 도전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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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몸도 무거운데 짐은 왜 이렇게 많은 거야 그래도 포비 잘 올라간다 내가 이래 봬도 엄청 날쌘 돌이라고 찍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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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뭘 찍는다는 거야 글쎄 꼭지점을 꺾으면서 올라가는 꼭지점 전법이라고 뭔 소리지 뭔 소리지 예 보석이다 보석 보석도 야무지게 먹었고 벌써 200이 다 됐다고 오우 포비 살 빠진 소리 들린다 어 다리 아파 죽겠네 오 200 나왔다 이제 도저히 포비야 여기까지 왔는데 말해야지 아 뭐야 오오오오오 다리 힘 다 뿌렸다고 어 그러면 나는 봅슬라이 선수로 한번 도전 특수 버튼 멋있어 눈꽃을 흩날리며 올라간다 몇 가지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아? 나는 무조건 400 간다 400이라고? 400을 어떻게 가 나의 턴 전법만 잘 쓰면 올라갈 수 있다고 턴! 턴 턴! 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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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이러는 걸까요? 턴 턴 턴 턴 턴 좀 헷갈렸어 하지만 이 정도로 절대 죽지 않는다는 거 벌써 200이야 보로로 멋지 멋지 턴만 잘 하면 된다고 턴 턴 턴 턴 턴 어 뭐야? 바보인가? 턴만 잘 하면 된다며 아 뭐야? 광고도 펭귄 광고야 작업본이다 이번에 제대로 가서 으악 이때까지는 손풀기일 뿐이었다고 훅 뽀로로 벌써 300인데? 그럼 그럼 내가 400 간다고 했잖아 근데 힘들다 우리 구독자 친구들 좋아요 한번씩 눌러줘 뽀로로 지쳤어 으악 다리가 너무 아파 아니 손가락이 아파 흐흐흐흐흐흐 손가락 지난다 크롱 뽀뽀뽀뽀 헉 랜덤 미션은 253개? 크롱아 너 저거 할 수 있겠어? 응 나한텐 말이야 거미지 크롱 나에게 미션은 시공중복기다 크롱 크롱아 100개도 못 올라가잖아 무슨 소리야 이번엔 꼭 달성공부하겠다 크롱 제대로 봐라 크롱 아 뭐야 엘리베이터 타는 거야? 엘리베이터 타고 미션하기가 어딨어 여기 있다 크롱 너무 많이 올라가려면 발이 아프다 크롱 아 웃겨 도착이다 크롱 400개단으로 올라왔더니 밤하늘 밖에 없다 크롱 당연하지 400개단이니까 과연 과연 크롱이 몇 개나 할 수 있을까? 400에서 출발하니까 한 700까지는 가겠다 크롱 자 그럼 가보자 올라가 올라가 턴하고 턴 으아아아아아아아오 26개가 뭐야 하지만 끝난게 아니라고 난 다시 부활한다 숨을 가다듬고 출발 좋았어 잘하고 있아 좋았어 잘하고 있어 좋았어 잘하고 있다 오케이 오케이 으아아아아아 고생했다고 자 그럼 우리 상자를 열어보자 보석 뺏기 조금만 더 하면 하트 여왕을 주는데 조금만 더 해서 우리 꼭 획득하자 좋았어 좋았어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캐릭터로 해볼까 사실 우리는 캐릭터가 엄청 많다고 오래전부터 열심히 연습하고 있었다고 그럼 우리 가지고 있는 캐릭터를 한번 자랑해볼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캐릭터가 146개나 돼 진짜 어마어마하게 보았다 크랑 아직 없는 캐릭터도 있지만 언젠가는 전부 다 모으고 말겠어 우와 대박 추억 돋는다고 우리 검춘하 현질 어 현질하자고 세일하고 있잖아 오 60%나 세일 좋아서 구매 가자 우와 이게 뭐야 이 샛 Track 살벌한데 자 이제 조금만 더 타면 되겠다 크랑 발이 아프니까 엘리베이터 자부야 크로kom 끝까지 엘리베이터야 무한의 계단은 엘리베이터 타는 것이다 크랑 응 인정 벌써 하늘이다 이제 봄하늘 도착 바로 출발 오 잘하고있어 잘하고있어 오 가능성이 있다고 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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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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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번 더 돌리고 돌리고 부활 가능성을 봤다고 500 500 500을 넘어 오케이 500 넘었어 몇 가지 갈 것인가 응 여기까지 그래도 하트여왕 어렸거든 잠금 해제 오예 무한의 계단은 이맛이지 맞아 이맛이지 자 오늘은 무한의 계단 우리 친구들과 너무 재밌게 플레이해봤구요 자 오늘도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람설정 부탁드려요 앙콤도띠 좋겠구먼 구독과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네